다음은 수산 아칼륨 수용액이랑 포토당 수용액 3일씩을 더해. 강원서 그만해. 다음은.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? 네 얼굴 좀 봐. 원서야 너 얼굴. 왜 그래? 어디 아파? 아까 악수한. 헛핑크 저 녀석이 너한테 악수한 거 말이야? 이상한 냄새가 났어. 나 가발성 음식 알러지 있거든. 정말이야? 저 녀석 일부러 그런 거야. 뭐? 설마. 저 녀석들 네 병 알고 있지? 확실해. 작정하고 원서를 노린 거야. 어떻게 그런 짓을. 비겁한 자식. 일부러 했다는 거. 어떻게 증명할 건데. 시가 없어. 빨리 실험장 끝내. 안 돼 원서야. 너 빨리 병원 가서. 시가 없다니까. 야 지금 실험인 문제냐? 선생님 도와드리자면. 지금 내가 빠지면. 너희끼리 끝낼 수 있어? 나 힘들어. 빨리 끝내봐. 병 가게 해줘. 안되겠어. 그만하고 병원가자. 괜찮다니까. 원소야. 원소야. 야, 가원소. 정신 차려봐. 원소야. 원소야, 제발. 원소야. 정신 차려봐. 가원소 학생. 학생이 정신 차려봐. 학생. 가원소 학생. 원소 학생. 눈 좀 떠봐. 원소 학생. 원소야. 정신 차려봐. 원소야. 아, 원소. 이게 사실 무슨 일이냐. 원소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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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인 상황이라 대결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. 기권할 건지 계속 진행할 건지 결정해주세요. 할 거예요. 원소 위에서 할 거예요. 저도 할래요. 저도요. 케미 폭발. 과학 로맨스. 내일은 실험왕. 매주 화요일 저녁 8시. plaças. 고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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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.